이제 선거가 사전투표일 기준으로는 딱 10일 남았습니다. 내일부터는 한 자릿수로 줄어듭니다. 사전투표가 4월 5일, 6일 이틀에 걸쳐서 실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4월 10일에 본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이미 오늘부터 제외교포들 같은 경우는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본격적인 투표 시즌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정말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오전 11시쯤에 대구에 계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늘 찾아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한 30여 분 정도 환담을 나누고 지금 현재는 울산으로 일단 옮겨서 울산 지역에 또 선거 유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예전에 어떤 수사를 했던 또 검사와 이런 피의자 관계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두 분이 만남을 해서 이런 앙금들을 다 털어내고 오늘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제 단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이야기를 해 주셨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내부의 어떤 단합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아마 오늘 다시 강조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이재명은 또 재판에 나갔습니다. 오늘도 재판에 나갔는데 법원에서 재판에 나오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검찰한테 왜 이렇게 재판을 나오게 하느냐 참 정말 이재명의 이런 어떤 거짓 선동이라는 게 정말 참 기가 막힙니다. 이제 대놓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 끝나자마자 또 유삼명 후보 지원하러 일단 또 동작을 지금 간 것 같습니다. 참 아마 이 나경원 이쪽에 이제 이 나경원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으니까 유삼명 후보를 어떻게든 띄워보겠다는 심사님 같은데 참 기가 막힙니다. 오전에는 재판 가고 또 오후에는 또 선거운동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간단한 소식 몇 가지 좀 전해드리고 저희가 본격적인 토론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주가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금 고소를 당했는데 그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연주가 지난번에 3월 15일 날 다스베이다라고 하는 김어준이 하는 방송에 나왔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용인에 출마한 국민의힘 용인 후보들 가운데서 다들 지역 연구가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인 갑을병정 네 곳에 지금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한테 전혀 지역 연구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택도 아닌 이야기죠. 더군다나 봤더니만 용인 지금 갑을병 병정 중에서 이원모 오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용인에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용인정의 강철호 후보는 6년째 용인에 거주 중이고요. 또 용인으로의 이상철 후보는 용인이 고향입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고요. 현재 또 용인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용인 병의 고석 후보는 2022년부터 용인으로 이사해서 2년째 살고 있대요. 그래서 바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금 고발됐다는 거죠. 딱 걸렸네요. 아 참. 야. 아니 자기가 용인하고 하나도 인연이 없으면서 왜 남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선거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이 되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요.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분도론에 대해서 이 분도론은 강원소도로 전락한다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민주당의 가치를 거슬린 일이다. 아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본인이 그동안 이 경기도 분도론을 주장해왔고 또 이렇게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이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대놓고 반발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재명이 이제 김동연 선을 꽤 견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참 내부적인 저게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소식 들은 것 같은데 이상식 용인갑 후보 용인갑이 참 이게 다 문제입니다. 이상식 후보 같은 경우는 부산경찰청장 출신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공천이 됐는데 이 사람 부인이 지금 미술품 위작 유통 혐의로 또 추가로 고소를 당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위작을 또 유통한 거가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짜 미술품 그러니까 지금 4년 전에 비해서 이상식 배우자의 재산이 50억이 늘었는데 그 50억이 소장한 미술품 소장한 미술품의 가치가 상승해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럼 세금은 2천만 원도 안 내느냐 미술품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게 이제 이상식의 해명인데 보니까 그것도 가짜를 유통시켰네요. 과자 위작 지금 일단 본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원화백의 그림입니다. 이게 이원화백의 그림이 꽤 값이 나가는 그림이에요. 이 작품 중에서 한 작품을 유통을 시켰는데 이 작품 하나가 12억 원에 달한답니다. 12억 원에 달하는데 계약금을 1억 2천만 원을 주고 보냈는데 화랑협회가 이걸 위작으로 판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이상식 후보 측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그런데 이 그림 자체가 지금 벌써 몇 명에게 이와 같은 고발을 당해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그러네요. 특히 재산 증식도 갑자기 이분이 사실은 대구에 출마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대구에 출마했을 때에 비해서 꽤 재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세금은 1800만 원 밖에 안 냈더라고요. 왜 이렇게 했는데 돈은 적게 냈는지 그것도 참 궁금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관이가요. 이제 지민비조 이런 거를 못 쓰게 한답니다. 지민비조 이게 뭐냐 하면 이재명이 지금 더불어민주연합 여기에 이제 선거운동을 돕다가 이것도 지금 안 된다라고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특히 조국이 이제 지민비조를 많이 외쳤잖아요. 많이 외쳤죠. 그런데 이거는 본인이 출마하지 않는 또 본인의 당이 아닌 당을 선거운동을 내준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선관위가 경고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타당을 특히 출마자는요. 자기 당이 아닌 타당을 지원 유수하거나 선거운동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개항 의뢰에 출마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에 몰빵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도 조국당 사람들도 거의 출마자들은 비례대표 후보 등록한 사람들은 지민비조. 왜 지민비조하면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비례를 조국당 찍어달라. 민주당 선거운동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민비조가.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얘기하면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지금 의료인들하고 정부하고 지금 대화가 오늘 아마 오후에 지금 2시부터 네 2시부터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또 이제 의료위 관계자들 오늘 면담이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오늘 아침 대통령이 일단 전공의들 복귀를 설득해달라 이렇게 국무위에서 교수분들한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분기점을 맞은 것 같아요. 네 분기점이 맞았고 오늘 이제 서울대 유홍림 총장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 총장 고려대학교 총장 그다음에 성균관대학 이게 이제 삼성병원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산병원이 이제 울산읍과대학 아닙니까 그다음에 성모병원이 카돌리대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빅6 빅6 병원이 있는 대학 총장님들이 다 오십니다. 다 오고 정부에서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랑 이주호 교육부총리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 이렇게 참석해서요. 서로 훨씬 탄핵한 대화가 될 텐데 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거고요. 그래도 상당히 유의미한 의미심장한 얘기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이 모임 이후를 잘 더 발전시켜 나가면 뭔가 타결책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